여러분, 저 밀라노스 페시미고로 갑니다! 처음으로 가보는데 굿지와 함께 가게 됐는데요 제가 너무 슬래고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왜냐면 멤버들 없이 가거든요 그럼 제 옷을 거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옷은 이렇게 생겼어요 블레이저 세트인데 아래 반바지 있어요 엄청 귀여운 반바지 그리고 이 로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지윈, 지윈, 랩 우리는 오늘 이렇게 똥머리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오늘 들고 가는 가방은 홀스빛 빨간색 근데 포인트 있어요 포인트 있어요 여기 제 이름이 있어요 이거 구찌한테 선물 받아서 이렇게 제 이름 해줄 수는 너무 예뻐서 오늘 입고 이렇게 완성된 빛이 It's really cute! 비행기 탔습니다 저 약간 안 익힌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이 초록색 포인트 보이세요? 맛있어요 저 책에는 책을 읽는 거 시작했거든요 관심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책이요 일찍만 읽어봤는데 오늘 비행기는 13시간이니까 꽤 많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밀란에서 도착했다 여러분 저 밀란에서 도착했다 호텔에서 도착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줄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약간 개인적으로 브이로그에서 호텔방을 투어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을 위한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 캐리는 얻다가 선물 한번 보시면 It's me! We have the lounge Look! Kichi gave me a gift! Thank you so much! I will open it later And here's a really nice table full of fruits I like that they have my favorite Granny Smith apples And then there's also a really nice balcony There's a brand in there It's so pretty It's so big It's so big So 내일 해 뜨는 상태에서 한번 여기 사진 좀 찍어봐야 되나? 저 사진 진짜 혼자 못 찍긴 한데 좀 찍어볼게요 저 사진 너무 못 찍는 거 같아요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? 이런 예쁜 경지를 담기고 싶은데 네 영상으로 담겼으니까 저희 더브... 저희... 저희 뭐예요? 저 더브유랑도 같이 찍게 됐거든요 더브도 비록을 찍고 있었죠 동시에 지금 비록을 두 개 찍고 있어요 서리! 서리 인사하세요! 여러분 선물이 열렸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 좀 예쁘게 세팅했어요 느낌 있죠 이 지갑 주셨어요 스피트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네요 최근에 여기 초록색에 꽂혀있었는데 예쁜 편지도 받고 초대장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완전 멋있어요 폴로로이드거든요 근데 다 직접 찍으신 거 같아요 스니크 픽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엄청 편한 옷 입었습니다 엄청 편한 옷 입었습니다 엄청 편한 옷 입었습니다 와 강아지 와 강아지 귀여워 귀여워 어? 너무 예쁘다 저 들어오는 길이요 그래서 2시간정도 산책합니다 2시간정도 산책합니다 꼭 예쁘네 이민 정말 럽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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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럽사랑 책을 타고 이거 저어나요 오늘 옷 되게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느낌 어깨가 정말 귀엽죠 귀엽죠 저 오늘 샤피뱅 있어요 엄청 예뻐요 이 호텔 충분히 영화에 날만하게 날만하게 핑크꽃도 이 꽃을 주셨어요 아아 그리고 저 착 바꼈어요 It's my dinner 착 아아 아아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ey were stunning I love them 지금 다시 호텔로 가고 그 다음에 식사하러 가요 머리 엄청 예쁘죠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겁미바 짠 여러분 호텔에서 도착했는데요 아까 착 저도 못 보여드렸는데요 It's a really fancy 스파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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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 자켓 드림 자켓 근데 진짜 예뻐요 디자인이 엄청 디테일하게 돼 있고 이거랑 귀여운 반파진 너무 디테일이 있어요 그럼 그리고 규지 브릿 스파클리 갑니다 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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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에 왔는데 이렇게 밖에 스파니 이렇게 실시로 보셔야 돼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열심히 저의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핀 핀 핀 저 방금 일어났는데 현재 시간 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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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랑 너무 똑같아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럼 이렇게 깎을 갈게요 یں 저 이제 준비를 하고 해매를 받고 시작 YES 예sna옹 가볍게 준비를 했고 화보 찍힐 때는 제 방에서 제 방에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캘리야만 정리하고 가보도록 어제 저 식사에서 소리 되게 많이 컸어요 그런 식당이어서 그래서 목소리 약간 나갔어요 대화하려고 하면 약간 Yeah, I really love me! 이렇게 대화해서 목소리 약간 나갔는데 그래도 오늘 진짜 당일 날이니까 너무 I'm so excited and nervous and 그래서 너무 기대돼 어떻게 해요? 화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방금 호텔 화보로 끊었는데 그냥 제 방에서 했어요 자유롭게 코링 코를 처음으로 해볼 거예요 영상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찍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찍으려고 해요 많은 것들 계속 하고 있어서 코링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니스 분들이랑 연락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짧게 아침에 어제 밤 아침에 그 Sorry, I'm putting the tripod on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OK 어, 잠깐만 처음에 안 나올 거예요 OK, 간다 내 심장 지금 아, 저 못 나오겠어요 저 너무 긴장돼요 여러분 여러분 Hi, everyone Say hi to my vlog 저 갈게요 저 갈게요 저 떨려요 더 떨려 이제 저는 혹시 몰라서 아침에 비틀민 잘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텐션이 정말 높아요 잘 먹었네요 포닝콜만이라도 아마 늦게 하셨을 거예요 밖에 한번 구경하시네요 심장이 콩콩거려요 도착하거든요 건물 봤는데 엄청 큰 검정색 국물인데 도착해 바이바이 3 2 1 도 월컵 2 3 2 2 3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멤버들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은 가방이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벨에 있었어요 근데 멤버들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빨리 최대한 빨리 빨리 다시 빨리 다시 빨리 2 2 2 2 2 2 2 2 뭐 다른 거 있었는데 자전가 좀 더 귀여운 거 봤어요 자전가로 샀어요 멤버들 보고 싶어요 2 2 2 3 2 2 2 3 2 2 2 3 2 3 2 3 3 멤버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마지막 비행기 탔습니다 2 2 3 4 3 2 2 4 4 4 5 4 5 5 5 2시간 넘었어요. 그만큼 안 남았거든요. 끝내려고 하고 그리고 저 다이리도 가져왔으니까 비행기 내리기 전에 다이리도 한 번 선물하려고 해요. 쫓아가고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